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노조가 반대하는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강 회장은 오늘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포기를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국정과제라며 산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HMM의 매각 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HMM 재매각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강 회장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향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